여러분 운동들 오세요. 그래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김여사, 너여사, 이여사, 박여사, 종여사, 최여사 운동들 그냥 오세요. 코로나 이겨내는 거, 코로나 백신은 운동으로 면역력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고야. 그냥 자연적인 백신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쉬웠습니까. 그냥 운동 들어오세요. 하루에 한 30분만 걸어봐. 기가매 킵니다. 예, 정말이야. 나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봐봐, 여기 갈대밭 쫙 있고 말이야. 예? 자, 걷고 있잖아, 이렇게. 좋아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뛰는 운동도 좋지만, 이 걷기 하는 운동이 기가 막히거든요. 운동 오세요. 운동 오세요. 운동 오세요. 저기 누가 있나요? 스님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게. 스님인가요? 어? 누구지? 스님이세요, 혹시?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스님 아니야. 스님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야. 아, 몰랐어요. 완전 포스는 스님인데. 이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랬다. 저분은 그냥, 아, 목탁하고 저기 들고 있으면 그냥 스님인데. 어, 그러나 좀 거리를 두고 가야 될 것 같아. 예. 여기는 보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둘만 운동하는 것 같아. 아, 운동호사야. 그냥 하시라니까요. 운동이 좋아. 응? 이야, 근데 지금 영하 2도야. 아, 영하 2도입니다. 아, 추워. 이야, 너무 춥다. 아, 이 자식이 말이야. 이야, 갈대들 많고 말이야. 갈대들도 있고 말이야. 아, 좋아. 아, 추워. 아무튼 운동들어오세요. 그냥 운동호사야. 나나나나나 운동호사야. 운동호사야.